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왜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의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는가? 이런 말씀이 주제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라고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던졌는데요 그럴 때 삼위의 모습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삼위라는 것을 압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 그분의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다 그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단수동사를 받는다 그 말은 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그래서 원가시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인격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 성서에 제가 한 여섯 가지의 성경 구조를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도 보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3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3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조를 제가 다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성서에는 그러면 이 3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없다 라는 대답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초대교회 400년 역사를 우리가 섭렵을 했는데 그 4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3위 하나님이 잘 정돈되지를 못했어요 그 400년 동안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난무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산고의 기간이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 동안 산고의 기간을 거의 끝냈을 때쯤 돼서 이제 기쁜 소식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산고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이제 나오기 전에 있는 아픔이죠 그 기쁜 소식을 어떤 모양으로 낳게 했냐면 4대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325년 건스탄티노플 381년 에베소 431년 칼케돈 451년 지난 시간에 했죠 특히 이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갑파두기아 3인에 의해서 3의 일체의 단어를 채택해 하고 3의 일체의 교리를 어느 정도 정립해 했어요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요 그리고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3의 일체를 정식 공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의 일체에 반하는 어떤 단체든 2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케돈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의회예요 몇 년이었어요? 몇 년이었어요? 451년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신 것이 주후 30년이니까 주후 30년에서부터 451년 약한 400년 기간이 드디어 3의 일체라는 그러한 학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젊은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왜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산고를 허락하셨나 이 3의 일체에 관한 정돈을 예수님이 예수님 계셨을 때 한번 쫙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다가 3의 일체라는 단어를 딱 적게 하시고 3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400년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셨나? 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 교리 편지들 속에 왜 3의 일체라는 단어를 안 기록하게 하셨나? 이런 모든 우리의 질문들이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다 이분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지금도 우리가 3의 일체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혼란을 꺾지를 않았을 텐데 라는 질문이 그 400년 동안의 산고의 내용과 그러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한번 다시 간단히 보시면은 산고를 어떻게 산고를 하게 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단 학설들을 양산케 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의 이단 학설들을 그 이단 학설들은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400년 동안 혼동케 되고 분열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을 이야기시켰어요 400년 동안 이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실족해하는 일까지도 이야기시켰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연이 도대체 이 진짜 이 3의 일체 진짜 기독론이 무언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그 400년 동안 그 갈급성 때문에 이 또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4대 공무에를 열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공무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혼돈이 정돈이 됐고 분열도 연합되게 되었고 또 다툼도 화평케 되었고 또 적대시다던 것이 동료의식을 가지게끔 되었어요 우리 알다스비 4대 공무에에서 다루었던 주 토픽 주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의 일체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이슈들 가지고 이 4대 공무에에서 주로 다루었어요 이 산고의 주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내가 얹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1세기 때 또는 이 400년 동안 보면요 교회가 그 안에 똑똑한 신학자들도 많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3의 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돈을 못했을까 이분들이 이 4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3의 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 당시에 그 400년 동안 그분들은 정돈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자원들을 성서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돈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구약을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이 그 당시 있었어요 구약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주후 90년에 이미 단곤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야리야라는 데서 거기가 어디예요? 야리야? 이스라엘의 요파 바로 밑에 지금의 텔 아비브 바로 한 20km 남쪽에 있는 야리야에서 단곤으로 39권의 구약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이분들은 1세기 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4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구약 안을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알다시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만 딱 봐도 3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들이 쭉 성경구절 우리가 봤죠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구약의 3장 22절 또 11장 7절 또 이사야서 6장 8절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풀어내질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조명을 모시겠어요 또 이분들은 이 400년 동안 이분들은 신약도 이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때도 1세기 때 가졌던 신약의 모든 그 인포메이션들을 무슨 문서라고 그랬어요? Q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Q 문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의 편지들 다 쪼가리로, 핏으로 한 권이 되진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우리 알다시 우리 마태문 3장 16절에 보면 사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 또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벌써 1세기 때 이런 마태복음을 그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바울의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도 축도를 하실 때도 이 사미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읽고 나중에 이제 성서가 신약 성서가 300 몇 년이에요? 97년이에요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신약 성경 단 권으로 정경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뒤늦게 정경화됐지만 이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1세기 때부터 쫙 있었어요 이런 것이 다 400년 동안 자원들이 인포메이션들이 있었는데도 이 3의 일체론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론을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산고를 겪는 이 말은 다시 말했어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3의 일체론과 기독론의 눈을 감기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줬는데도 이 40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섭렵해 볼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 감기게 하는 일이 많죠 유대인들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눈 감겨 놓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간단히요 이 400년이라는 그 숫자 4 성서에는 그 숫자 4라는 숫자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숫자의 4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숫자 4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설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4라는 숫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거기 특색이 뭐냐면 이 기간 4라는 숫자의 기간이 이게 점진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4라는 기간은 교육적 목적이 담겨 있어요 가르치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죠 4기간 동안 세 번째는 이 4라는 기간 안에 산고의 아픔이 담겨있어요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성서적 예를 다시 한 번 아는 사람은 또 한 번 적으세요 성서적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40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노예 생활 애국 노예의 삶 또 이분들 40년 광야의 삶 또 모세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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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정탐 40일 민숙이 13장 25절에 또 다윗 왕위 40년 솔로몬 왕위 40년 또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 중간기라고 그러죠 또는 침묵기 400년 예수님 공생회 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동안 지상 사명을 다섯 번 내리셨어요 그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바울이 40세가 됐을 때 풀타임 전도사가 된 것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이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하신 숫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첫 400년이 지나서 이 산고를 끝내면서 항상 기쁜 소식이 따라오게 되었죠 첫 400년 후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나? 어떤 기쁜 소식이었나?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 라고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지면 이 기쁜 소식은 성서적으로 정돈된 또는 신학적으로 변증된 사미일체여 기독론이 다시 말해요 성서적으로 정돈되고 신학적으로 변증된 사미일체론과 기독론을 선물로 받았어요 400년 후에 드디어 그러면 어디에서 선물을 받았나? 이렇게 우리 한번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칼케톤 공회에서 그러면 언제 선물로 받았냐? 그러면 451년에 그렇게 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사미일체론의 선물 내용은 무엇이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위인은 인격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 부분을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의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칼케톤 공회에서 기독론은 뭐냐면 그동안에 혼돈스러웠지만 이제 정돈한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100% 신성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33년 동안은 100% 인간이 되셨다 100% 인성되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드디어 이 칼케톤 공회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설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40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적 공의회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신학자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른 공회에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무슨 공회예요? 칼케톤이요 칼을 찬케톤이라고 하죠 칼케톤 공회에는 몇 년이? 451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칼케톤 공의회로서 산고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케톤 공의회가 이런 좋은 공의회로서 정평이 나있지만 이 칼케톤 공의회가 또 저지렀던 큰 오류가 있었어요 그 오류를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예요 칼케톤 칼케톤 누룩이다 이렇게 한번 이게 선서적인 표현이죠 칼케톤 이건 황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들을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만들어낸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웹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목사님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제가 만들어낸 것을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표현이 칼케톤 뭐예요?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칼케톤 누룩이 이 칼케톤 누룩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칼케톤 공회에서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무슨 신학을 만들어내냐면 단성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양성론 이 두 론이 양립해가지고 이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칼케톤 공회에서 단성론과 양성론 논쟁 이 논쟁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가 둘로 짝 갈라져버렸어요 두 큰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왜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누룩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시고 잘 이걸 소화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누룩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이 누룩을 그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분들의 신 신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신론 무슨 문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은 지키지만 이분들이 신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에 있었냐 이분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들 우리들 엘로힘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리고는 이분들은 기독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 중에 한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창세전에 이미 다 디자인하셨는데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어있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런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다시 회복 받을 것이라는 이 신비를 믿질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말해요 누룩은 뭐예요?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론이에요 신론 이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신론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고 단지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리고는 기독론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 가르침을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이 칼케톤에서 지금 마리아 누룩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 누룩 이 마리아 누룩은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마리아 누룩은 이분들은 삼위일체를 이미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삼위일체에다가 마리아 누룩을 또 첨가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첨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위일체의 그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나중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단성론 양성론 문제죠? 그러면 제가 거기다 좀 적으세요 단성론 단성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지금 기독론에서 칼케톤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100%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100% 사람이시다 그건 결정됐죠? 그런데 단성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 한성이다 본성이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33년 사셨지만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인성이 없으시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을 단성론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성론은 뭐냐 똑같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신데 그러시면서 본성도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본성도 있지만 33년 동안 인간이 되셨을 때는 100% 인성을 가지셨다 라고 보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양성론을 주장하는 팀들은 어느 팀이었냐면 우리가 이런 기본을 잘 알아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관한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양성론 양성론을 주장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컨스탄틴노플 교회가 이 두 교회가 양성론을 주장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리스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가 988년에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었어요 988년에 약 한 5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구소련에 많은 정교회들이 있어요 그 정교회들도 다 무슨 논이겠어요 양성론들이 그리고는 이 양성론은 나중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죠 그리고 한 500년 후에 종교교획이 있었는데 종교교획을 하면서 많은 개신교들이 나왔잖아요 개신교들도 다 양성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양성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비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성서구절이 빌리포서 2장 7절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든 질문이에요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셨을 때는 완전히 신성을 비워놓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매일 기도하네요 금식하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천사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히 인간되신 모습들 성서에서 쫙 우리가 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장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어요 특히 기독론을 공부하시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쪽에 지금 단성론 쪽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당시에 애급 꼽띵 교회라고 그래요 꼽띵이라는 것은 C-O-P-T-I-C 꼽 C-O-P-T-I-C 꼽띵 그래요 꼽띵 한국말로는 꼽띵이라고 그래요 이 꼽띵이라는 게 뭐냐면 애급 족속들 많은 족속 중에 꼽띵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 마가가 이제 43년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마가가 43년에 그 마가의 영적 후선들이 꼽띵 지금도 꼽띵 교회라고 그 사람들은 꼭꼽을 붙여요 이 꼽띵 교회가 이거 단성론자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꼽띵 교회 같이 그 바로 밑에 보면 에치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에치오피아 전교회도 단성론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안디옥이에요 그걸 시리아 전교회라고 해요 지금도요 시리아 전교회도 단성론이에요 그리고는 아르메니아 전교회 그러니까 이 전교회들은 상당히 오래된 전교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을 단성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을 분류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엔탈 오토닥 출치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그걸 오리엔탈 오토닥스라는 말은 전교회라는 뜻이에요 오리엔탈 동양전교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 그리스 전교회 또는 그리스 전교회 또 하나의 자손인 러시아 전교회 이런 전교회들은 옛 구서련 전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쪽에 있다고 해서 유럽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방전교회 이스턴 오토닥 출치 동방전교회 이렇게들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오리엔탈 오토닥스 동방전교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다른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신학이 다른 거예요 신학이 삼위일체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기독론에서 단성론 양성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단성론자들은 예수님을 딱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100% 사람이셨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건 뭐에 가르쳤던 이후에는 100%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본성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여기 단성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보검서나 특히 예수님의 생활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게세마리 동산에서 막 그냥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막 기도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냐 이거예요 이 단성론자들은 이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데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가끔가다 나사렛이 죽었을 때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가지 인간의 그 모습들 보여주셨을 때 이분들의 해석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성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뭐였냐면 이분들의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가까이 할려들지 않고 이 크리스찬들은 은둔의 삶이에요 수도원 삶을 그분들은 주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도 별로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들이 지금도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케톤 공유회가 첫 400년 동안의 산고는 잘 해결했어요 산고 해결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해결했어요? 삼위일체론과 기동론은 정확하게 해결해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칼케톤 공유회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수준의 누룩을 만들어낸 그러한 오류를 보면 게 칼케톤 공유회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누룩을 만들어냈어요 칼케톤 공유회에서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 마리아 학서를 딱 보면요 마리아를 거기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리아는 성모다 마리아 성모서를 만들어내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영원 동정녀 서를 만들어내고 근데 성경에는 누가 보금 8장 19절이나 마가보금 3장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이미 무제 무원 잉태설이라고 그래요 원제 없이 잉태가 된 분이다 마리아 여기까지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실제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이에요 또 나중에 요글레와서 바티칸2나 이 글레와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얼마나 승격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설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누구의 부인이 되어버려 성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암시를 시킨 거예요 마리아를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다 나중에는 성인까지 끼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니까 이 기독론에 살짝 변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52%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52%가 로마 카톨릭인데 숫자 좀 적어놓으세요 마리아 학살만 동조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전교회 다예요 칼케톤 회의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그룹들이 다 이 전교회들도 다예요 아까 전교회 이름들 다 줬죠 제가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전교회 시리아 전교회 또 뭐에 껍디교회 그 다음에 에치오피아 전부 다 이 전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앉아가지고 마리아 학설을 다 동조하고 사인한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숫자가 엄청나요 이분들의 숫자가요 전체 기독교인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2%예요 그 다음에요 동방정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동방정교회가 전체 기독교인의 10%예요 그 다음에요 동양정교회는 전체 기독교인의 4%예요 그럼 빨리 더 해보세요 몇 프로에 60 몇 프로에 66 그렇죠 약 한 70% 정도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 30%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70%면 몇 분지 몇이에요 거의 3분지 2가 이 마리아 학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변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에 지금 단성론 양성론은 이미 제쳐놓고 이미 양성론을 말하는 이 그룹들도 다 마리아는 다 억셉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세요 첫 400년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그리고는 그 다음에 500년부터 그 다음 500년 1000년까지예요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종교 교회까지 다중간 500년에서 종교 개혁까지가 1000년이죠 그렇죠? 1517년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초대 그 다음에 중세 중세 잘 따라오세요 중세 때는 마리아 학설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기독교 안에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경배하고 성인 경배하고 또는 성인 유물을 경배하고 또 고해성사 또 화채설 연옥설 연옥이라는 것은 죽어서 당장 낙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가지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도 열심히 또 노력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간다는 그러한 연옥설이 그 다음에 우리 면제부 나중에 면제부 정교교회 바로 직전에 이런 모든 변질된 마리아 학설들이 그 천년 동안 중세 동안에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마리아 학설과 같이 이 교황 이 교황에 대한 특별한 누룩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라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학설을 만들고 베드로가 천국의 키를 받은 것처럼 교황이 천국의 키를 받았다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지옥간다 라는 주장을 해오던 그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중세기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중세기간에 또요 교황 무오설이라고 그래요 무오 무오설 한국말로는 교황 무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특히 교황이 베드로의 의자에 앉아서 말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요새 와서 좀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교만했고 이것 때문에 정교회 쪽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정교회 사람들은 칼케톤 회의를 그 순간부터 정교회와 양성론자 양성론자와 단성론자 그때부터 서로가 말 안 하고 싸움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칼케톤에서 500년 후에 말 안 하고 싸움했지만 양성론 때문에 그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500년 딱 가서 나중에 그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싸움해가지고 갈라지죠 천 몇 년에 54년이죠 우리 다 아바에서 공부했죠 그것도 갈라지는 거예요 양성론으로는 자기네끼리 맞지만 뭐가 또 틀리는 거예요 마리아론도 둘이 같아요 그런데 이 교황이라는 이 교황론에 가서 이제 문제가 자기네들은 믿질 않는 게 그리스 쪽에서는요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종교교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보세요 개신교들이 순서대로요 첫 번째 재침내파예요 재침내파가 1523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루토교감 1530년에 성공회가 1534년에 그 다음에 개혁교가 1541년에 장로교가 1560년에 회중교가 1602년에 침내교가 1608년에 그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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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150년 후에 감리교가 일어났어요 1744년에 그리고는 약한 150년 후에 구세군이 일어났어요 18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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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그때부터 소위 성령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펜타코스탄 교회들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펜타코스탄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Church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 건 꼭 가로열고는 도시 이름을 꼭 적어놔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그래서 The Church of God 클리블랜드라고 그래요 이 그룹이 소위 오순절 교단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1886년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우리 지금 여의도에 있는 순복원교회는 여기에서 깨요 The Church of Assemblies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것은 1914년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개신교들이 이렇게 나타낸 데요 이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 전의 교단과 차이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들은 정통적 삼위일체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리 그리고는 두 번째는 정통적 기독론을 수용하고요 세 번째는 단성론이요 양성론이에요 우리는 양성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마리아 신학을 배격해요 수용해요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처음 400년에 그 누룩이 있었잖아요 그 누룩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칼케툰 회의죠 해결됐는데 그때부터 또 새로운 누룩이 거기에 또 붙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1517년까지 천년 동안 중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누룩은 이 마리아 신학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어요 그래서요 이 누룩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비유해서 보면 10장 등 33절에 이 누룩이 천국은 꼭 누룩의 빵에다 누룩을 집어넣고 퍼지는 거나 같다는 이 누룩이 이 누룩이 그냥 퍼졌어요 퍼져서 세계 인구의 약한 세계 인구가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약 4분지 3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 누룩이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 때의 누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산고를 겪은 거예요 중세시대 때의 이 누룩 마리아 사상을 가지고 산고를 겪다가 기쁜 소식이 뭐예요? 종교 개혁인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초대교회 시대의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칼케톤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중세시대 때의 기쁜 소식은 산고를 통해서 언제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첫 초대교회의 누룩이 두 번째 단계의 중세교회의 누룩보다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초대교회의 누룩이 두 번째 누룩이 훨씬 강하고 더 많이 퍼졌어요 영향력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 후에 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현대 현대 교회라고 그래요 현대 교회 이 현대교회는 또 새로운 누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강한 누룩이에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자 이 누룩이 누룩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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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로마 카톨릭의 멤버들이 개신교로 옮겨간 거예요 교인 많이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위신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네 추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다 우리 예수님의 교획이지만 이러다 보면서 로마 카톨릭을 재건해야 되겠다 라는 재건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건 운동 플러스 개신교를 말살해 버리자 저놈들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는 기치를 들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난 로마 카톨릭 아니면 여러가지 오드라고 그래요 O-R-D 그러니까 무슨 회 무슨 회 도미니칸 오더 또는 프란시스칸 오더 제스윗 오더 이런게 오더 오더라고 영어로는요 한국말로는 무슨 회 무슨 회 조직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 밑에 조직들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조직이 하나 나타난 것이 예수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스윗 그래요 제스윗 예수회가 창설이 됐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로열라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1534년에 창설했어요 예수회를 종교개혁 17년 후에 1534년에 그래가지고 1540년에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바오로 3세인데 이분의 공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41년부터 이분들이 성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개신교가 그때부터 성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 유명한 성교사가 있어요 자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은 사비어라고 X OX X 영어 X A V 빅토리 I E R 자비어라고 사비에르 본래는 사비에르 영어로는 자비어 그래요 프란시스 자비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럽에서부터 유럽에선 스페인 포르투갈 그 동네에서부터 이 사람이 인도로 미션타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엄청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도네시아로 오고 동남아로 쭉 오면서 중국에 가서도 엄청난 일만이 오고 일본까지 갔어요 이 사람 이 그룹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이 그룹은 교황지상주예요 이분들의 신학사상이예요 교황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수도생활에 조금 관심이 있지만 겉으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 그룹들이 그리고 장사하는 그룹 경제 그룹들이고 사회사업하고 문화사업 교육사업 그 다음에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스윗들이 가는 데마다 중학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다 고아원 만들고 그래서 어디 가나 로마 카톨릭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자회당 때 저희들 때 서강대학을 만든 거예요 서강대학 이게 다 제스윗들이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성 무슨 루가병원 성모 성모 다 카돌릭 다 이 제스윗들이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이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연방 오스라엘 이런 데 가면 공립 초등학교가 이만큼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를 들어 100개 있으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로마 카톨릭 스쿨들이에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다 서포팅 해줘요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그룹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죠 정의구현사재단 이라고 있죠 다 이 양반들이 다 이쪽 사람들이 정치 그룹들이고 이분들은 나중에 종교 종교 다원주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금이요 그리고 용공주의 북한과 남북이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깔려있는 이 그룹들이 다 이 그룹들과 연계된 모든 정치 그룹들 사회 그룹들이 이 사람들의 헌장을 보면 기독교 사람들인데요 예수의 헌장을 딱 보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불법을 행해도 되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살인까지도 허용한다라는 딱 말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조직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에 이 안에서도 가득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파워가 세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은 이쪽 출신의 사람을 교황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지금 교황 있죠 지금 교황이 처음으로 예수의 출신 교황이에요 남미 출신이죠 다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저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운동이 예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운동이에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이미 중세 때는 마리아 신학을 통해서 또는 단성론을 통해서 변화가 됐지만 마리아 신학이 더 큰 일을 했듯이 이제는 모든 현대교회에 와서는 지금 예수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회가 이제 오늘날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 신학자들 영국 신학자들 오늘날 모든 종교다원주의까지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뒷배경에 다 이 사람들이 깔려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시작한 것도 인도에 다 예수회 출신 신부들 신학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회와의 관계되면서 예수회 있기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요새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외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은 14세기 때 만들어놓은 동업조합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길드라고 그래요 G U I L D 노동조합이 아니고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이 이런 협동조합 같은 그런 개념의 조합의 시작인데요 이 이 조합을 조합이 이제 부를 때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이슨이라는 게 석공이라는 소리에요 석공 그런데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조직을 공식화하고 만든 분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은 이 사람이 뭐냐면 메이어 암셜 로스차일드라고 우리 로스차일드라는 말 들었죠 R O T H S 차일드 우리 어린아이 C H I L D 로스차일드라는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전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지금 이 후선들이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1744년에서 1812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2살에 고아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은행가로서 금융가로서 유럽을 거모잡고 있었던 사람의 돈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메이슨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대인이 쓰시잖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들어있는 이 프리메이슨 안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놓고 회원으로요 유대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그룹들만 권력자들을 다 집어넣어놓는 비밀사회에요 이게 무슨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에게 무슨 생각 줬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인구가 너무 많다 인간들 보니까 이 저개춘의 사람들 병신들도 많고 정신병자들도 많고 쓸데없는 인간이 너무 많다 이 땅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소위 이게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이 땅을 천국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럴 때 인간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천국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땅의 자탄 못난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병신들 무슨 유전병 있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니 다른 가난한 나라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의 종교들도 단일화 시켜야 되고 경제도 단일화 시켜야 되고 정치도 단일화 시키는데 이 단일화 시키는데 이 안에 메이저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도 이 컨트롤하는 이 그룹들이 프리메이션으로 자기네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돈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셋째 아들이 네이턴이라고 나단이라고 우리 한국말 나단이지 영어로 네이턴이라는 사람인데 1777년에서부터 1858년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사가가지고 모방 산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서 최초로 영국에서 런던 주식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주식 거래소 우리도 한국에 주식 거래소 있죠 그걸 이제 스톱 런던 스톱 익스체인지라 그래요 인간 역사 최초로 소위 주식 거래소를 그 당시에는 영국이 영국과 독일이 세계의 모든 센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을 가지고서 경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는 이 사람이 네이턴이 그래가지고 네이턴이 이제 죽고 욕을 내와서는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이콥 로스차일드인데요 영국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로스차일드 이 로스차일드 이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대통령들 경제의 회장들 대학 교수들 다 프리메이슨으로 멤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잡자 인간 청소 좀 시키고 그래서 보면 미국이 이미 첫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기록에 보면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 몽롤 라는 사람 티오도르 루즈벨트 프랭크린 디 루즈벨트 제랄 폴드 오바마 보면 쫙 명단 나와요 뭐 보면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을 하고 뭐 좀 하려면 여기에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사업 못해요 근데 이게 비밀조직이에요 비밀조직이 돼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 나올 수가 없고 한 번 들어왔다가 자기의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 그대로 누군지 모르게 죽어버려요 이분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있는데요 보면 사탄을 섬겨요 워시핑 루시퍼 사탄이라 말하는지 안 하지 않고 루시퍼를 비밀의식에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예수의 출신에 예수의 출신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예수의 출신에 독일 사람인데 법과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 바이쉐프트라 그래요 W-E-I 독일 말은 W를 V 발음하거든요 W-E-I S-H-A-U P-T P-T 바이쉐프트 그래요 아담 1748년에 태어나서 1850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메이어 로스차일드 그 시대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고요 이 사람하고 프리메이슨의 창지자인 로스차일드 하고 손을 잡고는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 것이 Illuminati Illuminati 라는 말은 라틴말로 Enlightened 다시 말하면 깨달은 자들 그런 소리 깨달은 자들 이 Illuminati 창설을 했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지금 이 독일 사람 이 사람이 Illuminati 창설자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바이쉐프트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 창설을 했냐면 5월 1일 1776년이에요 5월 1일 왜요 5월 1일이 요 5월 1일 요것이 나중에 전세계 공산당의 창립이고 노동절까지 된 거예요 전세계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다 종교 그룹과도 로마 카톨릭 예수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과 다 연기가 이 일루미니티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나중에 20세기 초에 1913년에 미국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존 로커펠러라고 그래요 우리 로커펠러라고 그러죠 1839년에서 1937년에 이 로커펠러 이 양반이 일루미나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커펠러가 일루미나티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FRB라고 미국의 연방준비 은행이라고 그래요 Federal Reserve Board라고요 이게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일루미나티가 지고 있는 IMF가 다 이런 이미티에 다 있어요 IMF니 월드뱅크니 다 미국의 FRD가 지금도 전세계의 경제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맞았잖아요 다 얘들 조정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얘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얘들 손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남북 이거 있죠 이것도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지 예수님 손에 달려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놈들을 사용해요 이게 이게 오늘날의 제일 큰 누룩이에요 제가 지금 누룩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루미나티 누룩 프리메이션 누룩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인볼부되어 있고 기독교의 유명 목사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대형교회로 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출세할 수 있고 안 그래요 빠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특색을 보면요 프리메이션은요 일루미나티 특색 일루미나티는 그 안에 프리메이션 그룹도 있고 예수의 그룹도 이렇게 깔려있어요 같이 근데 제일 큰 조직이 일루미나티라고 보시면 예일대학교에 가면요 미국의 하바드니 예일이니 프린스턴이 다 그 교수들이 다 전부 다 속해 있어요 신학대학들 그러니까 다 진보주의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중에 예일대학에 보면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면 백골단이라고 백골단 영어로는 뭐라고 쓰면 Skull and Bones 라고 했어요 Skull and Bones Society 백골단인데 겉으로 보면 백골단 백골 그래 놓고 이게 다 이 그룹의 일루미나티의 하나의 브랜치들이에요 가지들이에요 이게 다 예일대학교에 다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루시퍼를 숭배하고 이분들은 지금 꿈이 세계인구가 지금 몇십억이에요? 75억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이분들은 꿈이 뭐냐면 세계인구를 5억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모든 여러가지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러커펠러가 아까 미국에 그 출신들이 FRDB 아까 그랬죠 연방준비은행을 컨트롤하면서 미국 달러를 만들 때 우리 미화 일부를 딱 보면 나오죠 미화 일부를 딱 보면 거기에 다 이 그룹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뒷면을 보면 라틴말로 뭐라고 쓰이냐면요 노보스 N-O-V-O-S 이게 라틴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도 O-R-D-O 그 다음에 세클로룸 S-E-C-L-O-R-U-M 거기에 뭐냐면 노보스란 말은 이거 New라는 New 새롭다는 새가 그 다음에 오르도는 오도예요 오도 질서 그 다음에 세클로룸은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계 우리 세클라 그러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New World 오도예요 한국말로 뭐냐면 신세계 질서 이렇게 써요 미국 돈에다가 딱 거기에 써놨어요 이게 어디서 컨트롤해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루미나드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구를 확 줄이고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요 기독교에 WCC가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WCC의 신학 노선이 다 이 사람들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지금 바티칸에서 세계 평화운동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전 세계에 각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는 하는 이유가 다 뒤에서 이 사람들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학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인권 이야기 나오죠 세계 평화 이야기 나오죠 유엔이 이 사람들의 예수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선진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언론기관은 그러니까 이 진보 그룹에 미국의 신기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게 트럼프는 여기에 안 속했지 그 양반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나올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배짱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 밑에 오바마니 클린톤이 다 이쪽 동네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40개의 언론기관에서 트럼프를 미는 언론기관은 딱 팍스 뉴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트럼프는 무슨 배짱인지 주님이 주신 배짱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자 많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그런 약한 게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 양반을 쓰고 계신 거예요 배짱 대단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제가 언제 기회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할 때가 와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지만 태강 만만 잠깐 보세요 이 13장에서 나오는 두 짐정이 있는데 한 짐정은 1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있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 아주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지금 학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다 그렇고요 제가 딱 볼 때는 첫 짐승은 처음의 짐승은 내가 볼 때는 일루미나티가 아닌가 보고 있어요 100%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언젠가는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신승은 로마 카톨릭 또는 예수회와 관계되는 또는 거기에 WCC와 관계되는 종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666이 나오는데 그 666이 누굴까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러 다양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666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 같아요 이 모습들이 게시록 13장에서 쫙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디자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코앞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이놈들이 나중에 17장 18장에 가면 이놈들이 누구냐 큰성 바벨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 이런 단어를 쳤을 때는 아하 우리가 처음 바벨론 종교가 님으로부터 시작했죠 종교에게 우리 종교의 기원 우리 공부했죠 내 책에 있잖아요 그거 다 공부했죠 쭉 나오다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게 큰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합혀지고 모든 정치 파워와 경제 파워와 정치 모든 게 다 합혀져가지고 큰 짐승이 된 거예요 이 큰성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냥 무너지는 것이 17장 18장 큰 음료로 이제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서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따다다다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계수록의 순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큰성 바벨론 요 놈들이 까불고 있는 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엄청난 큰 누룩이고 지금 우리가 이 상고 속에 있는 데 아주 엄청난 상고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남북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면 그냥 우리 남북 문제만 보고 이루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지금 보지 못할 다가 있는 거예요 이 남북 문제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 잠깐 제가 결론조의 교회 시대에 3대 상고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대교회 400년 중세교회 1000년 현대교회 지금 약한 500년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대교회의 상고는 엄청난 큰 상고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다원절 이야기하면서 3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가 타종교회도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3위일체와 기독론을 공격하는 이를 이 놈들이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감남전설교회에서 내가 어찌 오기 직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3위일체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기독론을 설명해 주면서 이거 외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서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받게 되고 갈색받게 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이겨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 엄청난 큰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이 누룩이 퍼진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는 이렇다 마탐한 1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5절에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것은 이 누룩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누룩사건은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 세상 이 7천년은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 알죠?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한 학교다 이게 특히 이 교회시대 지금 2000년 교회시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학교야 학교 이 학교인데 이 학교인데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누룩들 때문에 엄청난 공부를 힘들게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2000년 산 게 아니에요 교회시대에 고작해야 70년 80년 살다가 우리는 우리 동네 고향으로 가요 잠깐 있는 동안에 이 훈련을 받고 이 안에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작해야 여러분들도 나도 7,80이면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르 잠깐 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3의 일체론과 기독론이에요 이 훈련 받으라 이 땅으로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저 동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고 3의 하나님 보고 성령 보면 아하 인지 알겠네요 저 땅에서 이거 가지고 그냥 위치락 위치락 했는데 아 아 그거 갈키시려고 이렇게 했군요 뭐 프리메이션 이거 뭐 일루미노 저놈 새끼들 사용하셔가지고 이거 하시느라 그랬네요 아 갈켰던 회의 알겠어요 종교 개혁 아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이런 시각을 이런 시각을 가지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도 떠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시각 가지시라고 떠든다는 말 이상하네 그런데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을 아주 소수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파수 이야기했어요 이 주파수요 이 시각을 가질려면 이 큰 시각을 가질려면 1층천 주파수 2층천 주파수 3층천 주파수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요 이야기했죠 우리가 AM FM 단파 이런 주파수들 그런 주파수들은 이게 1층천 정도 2동네 주파수들이에요 사람이 고작해야 사람이 고작해야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그 이성을 가진 주파수는 무슨 뭐라고 해서 다섯 가지 제가 드렸죠 뭐예요 알파 데타 세타 감마 감마하고 데타 정도의 주파수가 사람의 이성 머리 이성을 발전시키는 주파수예요 그거는 100Hz 미만이에요 100Hz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서 내가 어쩌고 어쩌고 내가 박사학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험 많은 내가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누에꼬추 있죠 누에꼬치 누에꼬치의 주파수의 이야기예요 누에꼬치가 좀 있다가 부부부부에서 나비가 돼가지고 온천지를 돌아다녀요 이 나비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에꼬추 수준에서 세상을 보다가 저 동네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팍 나와가지고 나비 주파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비 주파수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이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마태문 5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산상수문에 팔복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마음이 마음이 항상 겸손한 거예요 내 속에 이 더러운 곳이 있구나 항상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의 저의 것이오 이 1층천 2층천 3층천 이 보이는 거예요 7천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는 똑같이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오 저쪽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쫙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냥 시각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시각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주파수를 더 멀리 보내고 그 하늘의 주파수 성령님이 이 주파수가 나에게 와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신기가 안 돼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수신기가 뭡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마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졌을 때 이런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아주 필수 과목이 뭐예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필수 과목은 이건 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수 과목을 공부시키려고 지금 누룩을 세 단계로 해서 누룩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는 엄청난 누룩을 지금 우리 지금 앞에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누룩을 이 누룩 안에서도 우리는 아하 여기에 끄떡하지 않고 이 누룩을 내가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 주파수 가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이 은혜가 따라온 사람들은 하창세전에 삼위일체론의 기독론에 누룩을 놓도록 예정하셨구나 오늘날 현대신학을 한다고 하고 까불까불하는 그 신학자들 보면요 뭐 인마니엘 칸트니 틸리니 뭐 이런 이런 놈들 독일 놈들 뭐 유명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신학자들끼리 토론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연에 토론해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아이고 이 문둥이 새끼들아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 신학자놈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은 뭐냐면 칸트도 그랬고 틸리도 그랬고 뭐 어쩌고 누구도 그렇고 이런 놈들이 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소위 철학적 사변 랭귀지 언어 장난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글을 썼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그런데도 다 유명하대 문둥이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전부 이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유명하다는 사람 글을 읽어보면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몰라요 실력이 있대 문둥이 같은 새끼들 이렇게 놀릴 중이네 나도 학자지만 학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논리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런 놈들이 더 유명한 학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어두워서 그래 봉사들끼리 봉사란 말 뭐죠 시각장애 다 이렇게 지네끼리 못보고 아 이거 괜찮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성된 내가 계속 말하죠 저기에서 보내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게 이 빛을 받으면 내 하트를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제수 글쓰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끊임없이 비추게 하신가 비춰주신가 또 그 빛이 또 그 빛이 물 받아 우리의 시각이 1, 2, 3층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원합니다 사랑하신가 고생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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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